안녕하세요. 우아한 식사입니다. 오늘은 추어탕 명가라는 추어탕 맛집이에요. 아주 오래전부터 시부모님과 추어탕은 그냥 이 집에 와서 먹어요.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. 그저 오래된 단골 많은 그런 분위기? 주말은 거의 나들이 삼아 뜨끈하게 먹고 가요. 여름엔 보양식이라 좋고, 겨울엔 뜨끈해서 좋고, 다른 곳 모시고 가도 여기가 제일 맛있으시대요. 기본으로 보쌈까지 서비스로 나오고, 밑반찬도 군도덕이 없습니다. 아, 아이들을 위한 수제돈가스도 있어요. 갈 때마다 찍어야지 해도 먹느라 맨날 못 찍고 왔네요. 오늘도 외관이나 내부는 못 찍었어요. 추어탕 못 먹었는데 이 집에서 처음 먹게 되었거든요. 아, 같은 식당 이름이 다른 지역에 많으니 검색에 유의하세요. 경기도 양주고, 건너편에 송추가막골 본점이 보여요. 어른들과 추어탕 찾을 때 참고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